아 제가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었지? 4만 9천명? 대충 5만 됐더라구요 그래서 든 생각이 좀 다단계 느낌으로 친구 한 명씩 초대해서 좀 초대 이벤트처럼 한 명씩만 데려오면 10만이 되지 않을까 그럼 다단계 느낌으로다가 오늘 두 명 포섭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 명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저분이 이제 두 명 포섭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한 명씩 데려오는 걸로 구독을 두 번 눌러볼까요? 저런 말하는 사람 특징 이미 구독함 구독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은 댓글조차 안 남김 제가 원래 그랬거든요 이게 유튜브에서 구독을 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거든 예전에는 구독이란 걸 아예 안 했거든요 어차피 검색해서 보거나 알고리즘에 뜨면 보면 되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는 걸 알고 있다 그냥 뭐 영상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취소해도 되나요? 넌 안 됨 그럼 저도 취소해도 되나요? 그럼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구독한 거 네所有 imet인 건가요? eso представля예요 어떤 suscept vibes 이거 입 salon 네 individuals 놓 noise vas 맞